여름 과일의 대명사 수박이 철모르고 일찌감치 찾아와 반가움을 더해줍니다. 처음에 철한 과일인가? 진짜 맛있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는 월등히 높은 애플 수박. 우와, 진짜 작고 예쁘다. 제 얼굴보다 작은 것 같아요. 애플 수박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도 푹 빠져보실까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부여의 한 농촌마을을 찾았습니다. 어? 저게 뭐지? 수박인가? 하우스 안에는 앙증맞은 수박들이 제법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수박들을 보살피느라 농민들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봄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수박이 이렇게 많아요? 저번 주부터 출하를 시작해서 저번 주부터 많이 바빴습니다. 아, 지금 한창 바쁘실 때구나. 네. 아니, 근데 사장님 지금 이거 따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 수박이 이렇게 작은데 벌써 하시면 어떡해요? 아, 수박은 이 수박은 작아야 좋습니다. 왜요? 이거요? 이거 애플 수박입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애플 수박이에요? 네, 맞습니다. 애플 수박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애플 수박을 향해 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응? 수박을 수확하신다더니 뭘 그렇게 쏘고 계세요? 이거는 비팍의 당도 측정기라는 겁니다. 맛없는 수박을 출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브릭스 이상 정도 되는 당도가 좀 올라 있는 수박만 엄선하게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수박의 당도는 10.2브릭스가 나왔습니다. 달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는다는 농부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 부여 애플 수박은 진짜 믿고 먹을 수 있겠네요? 네, 믿고 드시면 됩니다. 먹어보고 싶어요? 드시려면 일을 해야 돼요. 아, 일하러 가볼까요? 네. 저도 애플 수박에 수확을 거들어 봤는데요. 오로지 이 애플 수박을 먹기 위한 집념으로 자르고 또 잘랐습니다. 우와, 사장님 근데 수박은 되게 작은데요. 네. 엄청 단단해요. 싫어요, 싫어요. 여기 부여 애플 수박은 크기는 작지만 중량이 많이 나가고요. 이 안에 잘라보면 내용물이 충실이 꽉 차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언제 맛도 해주실 건데요? 아, 이게 이제 수확하는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다 따고 드셔보세요. 갑시다,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파이팅, 파이팅. 와, 잠깐만요.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머, 어머. 애플 수박은 공중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데요. 공중에서 자라면 병해충에도 강하고 햇볕을 잘 받아 맛도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공중. 사장님 근데 이 수박 이렇게 귀엽고 암증맞고 너무 예쁜데. 왜 이름이 애플 수박이에요? 애플 수박은 하나의 애칭입니다, 애칭. 사과처럼 위에서 달리고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고 작고 귀엽고. 그래서 애플 수박이라는 그런 예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수확한 수박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낸 후에 크기에 맞게 선별하고 포장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 부여 애플 수박의 인기가 높아서 서울 가락시장을 거쳐 전국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와, 이건 진짜 귀엽다. 진짜 사과 크기예요, 사과 크기. 오, 제 얼굴만 하죠? 제 얼굴이 좀 작거든요. 야, 바다 같은 내 얼굴. 맞네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선별을 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요즘은 주문량이 많아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날 하루에만 무려 200상자가 출하됐다고 합니다. 200상자. 그러면 매일매일 수확해서 포장까지 직접 하셔서 출하하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지금 애플 수박이 들어온 지가 10년 정도 되는데 아직 애플 수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로 인해서 애플 수박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또한 알은 아가시고 맛을 보시면 아주 흡족해 하실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일반 수박보다 크기도 작아 재배하기도 쉽다는 애플 수박. 드디어 오늘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와, 저 오늘 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이 애플 수박 맛볼 시간이 왔어요. 사장님, 저희도 맛봐도 되죠? 네. 깎아주세요. 네. 애플 수박은 사과처럼 이렇게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껍질이 얇구나. 네. 와, 이 과즙 떨어지는 것 봐요. 과즙이 많죠? 네. 오, 비오듯이 떨어져요. 와, 이렇게 진짜 다 깎아놓으니까 팍! 난 게 사고 같기도 해요. 크기도 사고 같죠? 드디어 애플 수박의 맛을 보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먹는 맛은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달콤할까요? 과즙이 인간에 팍! 퍼지면서 사장님, 근데 이거 아까 그 측정했던 당도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먹어보기에. 당도 측정을 해봤더니 세상에 13.3 브릭스가 나왔습니다. 오! 수박 중에서도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작은 애플 수박이 단에 달아. 더 달죠. 오, 그러니까요. 애플 수박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생김새에 신기하면서도 그 맛을 보면 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꿀맛이야. 꿀맛. 꿀맛 하면 집사람. 단에 집사람. 이거에 한번 맛 들으면요. 다른 수박 못 먹어요. 한입에 먹기도 좋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여자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여 애플 수박 맛을 아는 분들은 산지에 와서 이렇게 직접 구매해 가기도 합니다. 와,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애플 수박 두 개가 놓여 있는데요. 뭔가 맛있는 디저트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화채도 만들고 주스도 만들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만들어방법도 쉬우니까 한번 제가 만들어볼게요. 네, 좋아요. 위에 뚜껑을 따가지고 껍질만 남기고 속을 모두 파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쪼개서 조각내도 되는데 왜 굳이 파고 계신 거예요? 수박통을 컵처럼 사용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 와, 그러면 보기에도 예쁜 수박 주스가 탄생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주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수박 과육과 얼음뿐입니다. 주스는 시럽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 수박은 그냥 넣어도 맛있거든요. 믹서기에서 곱게 갈아낸 다음 수박통에 그대로 부어주면 깜찍한 애플 수박 주스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수박에 담았네요. 와, 수박 한 통을 이렇게 주스로 만드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저 맛봐도 돼요?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볼게요. 사실 오전부터 사장님이 저 일 엄청 시키셨거든요. 이거 먹으니까 갈증이 싹 내려가고요. 수박 자체가 달다 보니까 이 수박 주스에도 그 달콤함이 그대로 싹 나고요. 집에서 그냥 여름에 애플 수박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소파내가지고 정말 간편하게 이렇게 애플 수박 주스 하나 만들어 먹으면 마치 우리 집이 동남아가 된 듯한 그런 기분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내고 맛 좋은 주스가 됩니다. 수박하면 화채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엔 애플 수박으로 화채를 만들어 보는데요. 먼저 수박 속을 모두 파내고요. 사이다나 탄산수를 부어준 다음 얼음을 동종 찌우면 애플 수박 화채 완성입니다. 너무 손쉽게 이렇게 수박 화채 한 통이 완성됐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애플 수박 화채는 어떤 맛일까요? 그 수박의 달달함에다가 이 사이다에 톡톡톡 쏘는 그 청룡감이 아직 여름은 안 왔지만 여름 더움이 정말 저리더라 할 맛 그런 맛이에요. 저희도 이거 가끔 만들어서 먹는데 가족끼리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한 숟가락씩 이렇게 먹으면 기분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올여름 냉장고 필수품은 바로 이 부여 애플 수박이 아닐까 싶은데요. 찐이에요 찐! 수박의 장점만을 오롯이 갖춘 애플 수박.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로 간편하게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풍부한 과즙에 당도가 뛰어나 한 번 맛보면 누구라도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워지는 계절 애플 수박과 함께 달달하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그럼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